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믿음을 점검하라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거지역과 아세글론 및 거지역과 에글론 및 거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베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에 보면 그들이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21절에 그들은 여부수족석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기를 지나 가난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난 40년 그들은 그 가난만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생각하고 40년 비바람치는 광야에 정말 누울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곳에서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면서 40년 힘든 세월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고통을 당하죠 우리 성경은 66군의 책입니다만 그 책은 두 종류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본받기를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역사와 또 말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성경은 두 종류의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역사와 또 하나는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이 이를 얻고 거기에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성경 그대로죠 그들이 불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반성의 책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오늘 믿음을 점검하라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령을 점검하라는 제모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믿음을 점검하라 저는 오늘 사사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책이 사사기라고 보죠 추레굽기와 사사기는 참 비교가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엄청나죠 추레굽기는 한 40년의 역사고 사사기는 한 500년의 역사입니다 추레굽기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던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모든 삶의 조건이 열악합니다 물도 없고 한 번도 집을 갇혀 본 적이 없잖아요 장막 오늘로 말하면 임시 천막이죠 40년을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정말 안정된 땅 우리 땅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집합별로 다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우리 땅이 생겼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심판하고 이것이 500년이 반복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들의 500년의 역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점검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갔을까 사사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달마다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고난을 받지 마시고 약속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가난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고 살았는가 이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보면서 그 시대를 조명해 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우리 믿음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길 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난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출애국기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이 밤에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구하고 특별히 환란의 때를 보낸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오늘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의합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유다 지파의 이야기죠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에 그 전에 이 사사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 민족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방인의 모든 족속들을 전멸해야 되는데 그건 침멸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게 이런 이유로도 봐주고 이런 이유로도 봐주었는데 5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 가장 큰 화거는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지 않고 그 원주민들 가난의 원주민들을 침멸시키지 못한 거예요 침멸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반성이면서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사사기 1장부터 무엇을 점검하느냐 과연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각 지파가 자기들이 맡은 땅에 있던 이방족속들을 다 침멸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다지파가 앞장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지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지의 주민들 19주를 보세요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돌아보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론 그들은 골짜기 주민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철병거가 구식입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역사를 우리가 석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석기 시대 우리가 철기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처음부터 철을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플라스틱도 사용하고 나노도 사용하고 엄청나게 소재가 발달했습니다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쇠부치를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늘 나무 막대기나 짓고 살았지 언제 그 철병거를 본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골짜기 주민들은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철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칼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겨?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그들의 실력으로 이겼고 그들의 힘으로 이겼고 그들의 무기로 이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이고 성만 해도 열이고 성이 굳게 닫혔잖아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중함으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렸고 다 그렇게 이겨온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중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해요? 골짜기 주민들을 왜 내쫓지 못했느냐? 그들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이기고 성공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순중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전쟁은 과연 그들이 이겼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안정되고 조금만 자기 힘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 자기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들은 유다족속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이기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너무 강한 족속이더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겨서 이기지 못했다? 그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을 그냥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힘이 생기고 자기의 억적이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풍족해지고 요요해지고 안정화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믿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왔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세의 강곡한 부탁이죠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을 한번 교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원성하며 내 은과 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와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정식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없지 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을 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고 법이 잘못되었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참 겨원할 때 이 나라 국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겨원한 국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겨원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 어디에 아무도 하나님의 얘기를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찬이 없다고요? 3분의 1이 그리찬이 없다고요? 대한민국 국회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찬이 없다고요? 아무도 하나님 얘기 안 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일을 마치 운동장의 사람들이 군집해 모인 것처럼 그저 모임이라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인 타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리를 마치 군중이 모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자하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풍족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이뤘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가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들이 다 잃은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의 점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우된 것은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들은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27절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냐가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먹이토와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결국 그들을 어떻게 했나 노역을 시켰더라 처음에는 그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들이 우리 종살인은 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무도 해오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편안한 거예요 점점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년이 그렇게 간 거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번성하여졌고 그들이 결국은 이방신을 숨기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여화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불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가 안 좋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 편리한 문화에 익숙합니다 점점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 편리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 좀 불편하게 살자 아멘 좀 불편하게 삽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편리한 건 유혹이라고 봅니다 편리한 건 유혹입니다 불편하게 사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있다면 편리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무조건 불편한 쪽으로 가십시오 왜 아멘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여튼 편리한 것은 우리를 점점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 이러면 안 돼 이게 옳지 않아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나무로도 해올게요 우리 뭘 시키면 다 할게요 그래서 그래 우선은 그렇게 해 그럼 그러면서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켰던 것이 자기들도 모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편안함이 몸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점점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불편한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여튼 저는 자동을 안주합니다 저는 수동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편리한 길은 우리를 타락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불편함을 취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인들을 부리고 총으로 삼는 것이 점점 몸에 베이자 자기들도 모르게 불이 한 줄도 모르고 그게 안주하고 그 편안함이 마침내 그들을 영적으로는 5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려야 합니다 왜 고통스런지도 모르고 왜 눈물을 흘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향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잠시 편안함이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근신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쪽을 취하십시오 내 몸이 힘든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내 몸이 편하는 것은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편하다 그건 내 영을 죽이는 길이에요 불편한 쪽을 취하십시오 내 몸이 좀 수고스러운 길을 택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편리함은 우리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시험이오 유혹입니다 불편한 것이 사는 길이다 몸이 조금 힘든 길이 사는 길이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이 널 주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서히 무너지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겁니다 갑자기 넘어지면 넘어지는 줄은 아닌데 이게 서서히 무너지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죠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에 이어면 펄쩍 끄고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담궈놓으면 헤엄칩니다 물을 조금씩 조금씩 따뜻하게 하면 아 따뜻해서 좋다 아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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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조용히 사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눕자 눕자 쉬자 쉬자 그러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뺄 때고 기억하세요? 불편해야 산다 편안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야 산다 여러분의 믿음이 꼭 정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편리한 거야 그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 씌워 그거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쉬워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의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누가 옆에서 야 이게 쉬워 이렇게 하면 간단해 이렇게 하면 빨리해 이건 다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가는 거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으로부터 날마다 깨어 우리 육신을 쳐 복종시켜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만족함에 안주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저런 이유로 유다 집판은 유다 집파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집판은 베냐민 집파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이방족족들을 살려주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자순만 보아도 그들이 여부수족족족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게 잠깐인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살고 있더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까지 사사기 500년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한두 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희방인들의 역사가 500년을 계속합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내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달라질 거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대로 오늘 심는 대로 내일 거둑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그저 현재 잠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올해까지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가 내년 되고 내년이 10년 되고 10년이 100년 되고 오늘날까지 그 여부수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여러분 하루를 이겨야만이 우리 일생을 승리할 중일 거예요 나의 삶을 잘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잘 살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에 100년이 있고 200년이 있고 500년이 있습니다 하십니까? 하루라고 양보하십니까? 하루라고 다협하십니까? 하루라고 내어주십니까? 일생을 내어주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내일을 승리하고 그래야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무너진 날들은 500년이 무너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현실에 안주하고 파협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500년의 역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부수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오늘날까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높아갑습니다 말씀을 하나 봅니다 여호수하섬 11장 21절로 22절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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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경이에요 앞절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멘 해블론 산지와 더빌과 아멘과 유다온 산지와 아멘 사람을 멸절하고 그 성읍 그 성읍을 다 심멸하였더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락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에만 조금 남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조금 남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부멸랑이 되어 들어오는가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아 요소아가 잘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쳤구나 그래 개우 가사 가드 하스로만 좀 남았네 기억하세요 말씀은 완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될 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창한 일들만 보지 마세요 하지도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꼭 살펴야 됩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도네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멸랑으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말씀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가사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멸하지 않은 가사는 없어지지 않다고요 그 가사에서 누가 나오느냐 삼손을 무너뜨린 돌레야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사무엘 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불레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르부터 아스도세에 이른이라 블레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로워 가지고 바곤의 신전에 돌아가서 아 여러분 그들이 그냥 우습게 남겨둬던 그 아스도니 결국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바곤 신전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것이 마귀와 우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가사가 우연이고 아스도시 우연이십니까 그럼 가드를 보세요 사무엘 상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골리아시 가드 사람입니다 우연입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가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드를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 가드를 두니까 거기에서 골리아시 나왔고 기억나십니까 나중에는 골리아스의 동생도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남기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다로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괜찮겠지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지나가면 그만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대로 새겨지고 그대로 열매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을 바로 세워야 나의 미래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루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못 살아온 하루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새겨집니다 오늘 믿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거부하시고 불편함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현재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길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나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 날마다 때마다 축복된 날들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int n Bong الع quit Finance Turn Playstation αι い m n ti j terms нал com I 'm desp